퀴즈를 사랑하는 퀴즈 외계인입니다! 당신 혼자선 안 될 겁니다! 플렉 미니트 공대!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다! O, X! 정답은? 정답은 X입니다! 가자!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미스터 Q를 지원하세요! 카라 단태 단초 단단단! 어디! 쓸모없는 녀석들! 모두 도망가요! 어? 네! 도망가면 틀린 것으로 처리합니다! 수지야! 너 이 녀석! 모두 다 원래대로 돌려놔! 그렇게는 안 됩니다! 어디다 쏘는 거야? 맥사! 나의 반사빔은 상대를 맞출때까지 멈추지 않죠! 어? 치! 흠! 흠! 저 침파기는 없애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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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모두 공격해! 흠! 흠! 아림없습니다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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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! 흠! 더 이상 공격하면 이 돌들은 모두 부서질 겁니다! 비겁한 짓은 옳지 않아! 어차피 날 쓰러트려봤자 돌이 된 모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! 뭐?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? 퀴즈로! 날 이기면 되겠지! 흐하하하하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!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어쩔 수 없군! 일단 포태다! 어? 포태! 수지! 하하하하! 당신들의 게이지라는 안 끝났어요 도망치면 객관입니다 게이지라는 게 끝났어! 또 당신입니까? 지겹군요? 나도 왔다!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? 도대체 너란 녀석은 으으으으으, 정말 화나게 하는군요! 훌트, 저 녀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새로운 X 디스크가 있다 좋았어, 이걸로 끝을 내자고! 슈퍼 X 디스크 소환! 소환! 크리스탈 드래곤 발사! 베너스님! 저에게 마지막 힘을! 특공 펜타엑스 머신! 알겠지! 특공 펜타엑스 머신! 알겠지! 두려워하지는 마! 이렇게 짐을 볼 수 있어! 엑스파워! 눈 없는 용리로 어두운 짓도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! 미리 특공 펜타엑스! 최강 엑스파워! 미리 특공 펜타엑스! 짐을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! 미리 특공 펜타엑스! 간다! 강 엑스파워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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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막 때문에 근접 공격은 먹히진 않아! 그럼 원거리 공격이다! 건 스트라이크! 발사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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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흡수한 뒤 다시 내보내고 있어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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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제 되돌려, 주마! 치워라! 루시, 성공 가능한 공격 방법을 찾아내줘! 알았어. 녀석의 방어막은 모두 4개야. 4개를 동시에 공격하면, 어느 곳으로도 공격을 다시 내보내지 못할 거야. 좋았어, 루시! 그럼 너희 넷이 한꺼번에 공격해! 그 뒤에 빈틈이 생기면 내가 녀석을 공격할게! 알았어! 모두 공격! 이 녀석들! 자, 이제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볼까? 썬더 임팩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